자동차 구조대 탱크로리를 구해줘 자동차 구조대 탱크로리를 구해줘 루 루 루 루 루 hur 요하우 우유 아하 으영! 으영! 아아아아아! 그리고 쓸 후 탱크 로리가 위험하대! 어서 출동하자! 알았어! 구급차 포미 준비 완료! 알았어! 소방차 뒤 준비 완료! 경찰차 포미 준비 완료! 자동차 구조대! 출동! 어? 저기 탱크 로리가 쓰러져 있어! 어서 가보자! 탱크 로리 괜찮아? 나 좀 도와줘… 기름이 새고 있어서 위험해… 다른 차들이 사고 나지 않게 알려줘야겠어! 알았어! 위험해요! 여기는 오시면 안 돼요! 루이, 어떡하지? 기름을 담을 통을 가져올게! 네? 됐어! 연결하고 루이! 포미! 당겨!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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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악! 탱크롤이 괜찮아? 응, 아직은… 지지대를 세우는 게 좋겠어! 좋은 생각이야! 당겨! 야! 야! 됐어! 저런! 꼬마 자동차 구조대! 우리도 도울게! 고마워! 고마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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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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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마 자동차 구조대! 정말 고마워! 덕분에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어! 포미! 정비소까지 안전하게 안내해줘! 걱정 마! 가자! 루이! 기름통은 어떡하지? 어… 글쎄… 덤프트럭을 믿으라고! 내가 주유소까지 실어 갈게! 덤프트럭! 정말 고마워! 그렇다면 꼬마 자동차 구조대! 임무 완료! 가자! 좋아요 꾹! 구독도 꾹꾹! 눌러주세요!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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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